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2 3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로 하고요 택탈식은 이런 것입니다 스테이씨입니다 정면과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포즈를 좀 바꿔서 오른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리고 정면 왼쪽 정면 오른쪽 오른쪽 스테이씨가 모습 보여줬어요 왼쪽 아우 정말 예쁘데 마지막으로 정면 네 이제 멤버별로 대체로 봐주시고요 네 쉬는 시간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저 정말 웃지 이렇게 멤버로 시행 오늘 노래는 정말 많은데 소울에 찍히지 않았던 표현을 했어요 정면 아래쪽 자 포즈 살짝 바빠서 자신있는 포즈 아 좋습니다 꼬끼는지 살았는지 개관관을 바지해서 시행은 좀비 엣덩이 시작하는 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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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